여기서 어떻게 찾아? 일단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누나 저거 뭘 하고 있다이 저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봐봐 저분한테 한번 물어봐봐 저기요! 혹시 한태웅씨 댁 아세요? 이곳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이요? 네 한태웅씨 댁이요? 네 한태웅씨 댁 이쪽이요? 네, 그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트랙터에 태웅이라고 적혀있는데 예 본인이세요? 아, 예예 제가 한태웅입니다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네 중학생인데? 지가 금방 나가겄습니다 집에 가서 계셔요 금방 나가겄습니다 네, 금방 오셔요 집에 가서 계셔요 저거 태웅씨라고? 어? 어머, 애기 좀 보고 있는데요? 잠깐만 우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우와! I feel good 우와! 대박 I feel good 오! 트랜스포버! I feel good I feel good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 친구가 중학생이에요? I feel good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 이게 뭔 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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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기하다 오! 이단!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 이야! 어, 손발이!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로 좀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귀엽다! 아, 너무 신기해! 여기, 여기 잠깐만 앉아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잠깐만 앉아계세요! 어, 소 있다! 우와, 바로 앞에! 어머! 앞에 개울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트랙터 나왔어? 아이고, 그 트랙터 저 사람이 들어가서 깽이를 한 번 더 올려야 돼! 길이 개판이라 갱신이 나왔어, 트랙터! 아, 이거 하나씩 잡으세요! 이거 하나씩 잡으세요! 아, 이거 뭐야! 오가피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가시오가피! 아유, 감사해요! 아유, 이거 이거 뭐! 이거 귀한 걸 또 내야 돼요! 아유, 이거 뭘! 몸에 좋은 거예요, 형님! 아, 몸에 좋은 거 좋아하네, 우리 형들이! 오, 잘 먹는다! 어, 이거 좀 쓰네요, 좀! 써야 약입니다! 예, 예! 써야 약입니다! 예! 그냥 서울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가! 그냥 때깔부터 엄청나게 도시 사람들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형돈이 삼촌은 그냥 옷을 그냥 멋있게 입으시고 강북 멋진! 아아! 수기모는 그냥 굉장히 그냥 동안이라 그럴까!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하윤이 누나는 그냥 진짜로 이쁘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인형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근데 이제 진호 형은 그냥 제가 아는 동네 형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아gems이